X2 잡겠습니다! 꿈이 뭐야? 가하나 배틀을 내리고 갑니다! 뭐라고? 가하나 배틀을 내리고 있습니다! 할 수 있겠어? 할 수 있습니더! 너의 꿈을 응원하나? 하근! 하근! 나 쓰이네 무슨 말이야? Damn strength! 무릎 튀어나와! 이게 왜 이래요? 이래요! 네 얘기해요!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?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?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! 몸조심히 다치지 말고 안녕, 설! 나 올게요, 엄마? 네 안녕! 안녕!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마디 한다, 알겠나?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! 안 되니! 아버지, 우리! 사랑한다! 하강! 하강! 몸을 틀어줘야지! 출발부터 착지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단 한 번뿐인 연습이 끝나고 안전 로프 없이 패스트 로프를 무사히